삼국지에는 3대 대전이 있죠 적벽대전, 관도대전, 이릉대전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 트로트천하통일을 꿈꾸는 또 하나의 대전 트로트여전 미스트로2 본선 2차전 1대1대결 우승을 위한 트로트여제 34명의 뜨거운 전쟁이 대한민국 한방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호상박, 막상막하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트로트여전 근데 누군지 애매하고 어떻게 됐는지 깜빡하고 그러시죠? 본방송 전후 조선일보 기사로 다시 보는 미처 다 보지 못했던 미스트로2의 잔재미를 미스톡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지난주 미스트로2에서 단연 최고의 비주얼 쇼크를 꼽는다면 단연 주미씨겠죠? 클럽어방풍의 과감한 선곡을 통해 모 아니면 도의 과감한 베팅으로 기선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압권은 곡 중반부에서 예선진 윤태화와 본선진 황우림의 이름표를 뜯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건데요 본선 2차전에서 진이 되고 싶은 출사표를 심사위원들에게 확실히 어필했습니다 사실 주미씨의 탄탄한 기본기는 정평이 나있죠 2011년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신인부 우수상을 비롯해 새만금 판소리 대회, 황산벌 판소리 대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해 상을 휩쓴 실력자입니다 2016년 싱글앨범 오빠 내 사랑으로 정식 데뷔했다는 사실 다음 라운드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디 어른들의 경연만 용어상박이겠습니까 어른들보다 더 호소력 있는 감성을 보여준 김다현, 김태현 다현 양은 경연 전 경북 비룡산을 찾아 노래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청학동 김봉곤 훈장의 4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4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다네요 김영인 명창, 박복희 명창에게 사사받은 정통 국악인이라는 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아버지 김봉곤 훈장과 역시 국악을 하는 언니 도현 양과 전국 5일장을 돌며 국악 버스킹 무료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 대단해요 정말 표정, 율동 하나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어요 김다현이 돌아왔다는 평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김태현 양도 빼놓을 수 없죠 가수 이태호의 간대요 글쎄를 아주 맛깔나게 완창하여 판전단에 올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도입부 하나만 듣고도 곡을 완벽히 소화했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장윤정 심사위원의 한마디 앞으로 초등부의 저력을 보여줄 유망주들로 아주 손색이 없겠죠 걸그룹 보컬 출신의 두 참가자의 선전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강혜영과 김연지 두 사람 다 나라의 부름으로 군복무를 마친 20대 30대 청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군인들의 가슴에 아주 그냥 불을 확 지펴버린 걸그룹 출신 베스티와 시야의 실력파 보컬 출신이라고 합니다 강혜영씨는 가요계 선배인 나비를 만나 열띤 승부를 펼쳤습니다 블루 스트롯인 김수희의 못 잊겠어요로 깊이 있는 목소리를 어필한 모습이 아주 군대에서 다시 본 것 같은 설렘을 보여줬고요 김연지씨 역시 메인보컬다운 완급조절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과연 인기 걸그룹 메인보컬의 힘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눈물 겸 부상투원 별사랑씨의 퍼포먼스도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경연 전 발목 부상을 딛고 쫙쫙 시원하게 율동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장윤정 심사위원은 별사랑씨를 다시 보았다며 이찬원의 진또배기처럼 자주 듣고 싶다는 호평일색 다음 라운드로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다음 경연을 위해서는 몸관리 잘해주시길 모든 팬들이 기원합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 예선진과 예선선의 대결로 주목을 받은 홍지윤과 윤태아씨의 대결에서는 윤태화씨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저번 화에서 예선진을 차지하고도 탈락 후보에 되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었죠 정통 트롯의 진가를 보여주며 1대1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과연 예선진의 저력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상 다음 라운드 진출자 7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연 여기서 미스트로트 영광의 진을 차지할 여제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 추첨을 통해 조선일보가 만든 지난 미스터트롯 방송 미스터트롯맨 열전을 증정해드립니다 저는 다음주 방송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미스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